에터미 데일리마스크 빠르게 효과 보세요 당신이 에터미 데일리마스크를 써야 하는 특별한 이유 첫째, 에터미만의 특허받은 네 가지 효능 성분으로 피부 보습, 탄력, 브라이트닝, 진정 등 에센스 효능을 한 차원 높였습니다 둘째, 에터미가 개발한 세 가지 제형 기술로 효능 성분의 피부 속 전달력을 극대화했습니다 셋째, 마스크 시트 또한 내 피부같이 착 달라붙는 초밀착력을 비롯해 투명성, 충분한 내용물 보유력, 통기성, 그리고 넉넉하게 큰 사이즈 등 모든 면에서 특별한 만족을 드립니다 그럼 에터미 데일리마스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에터미 데일리마스크는 세 가지 타입, 여섯 가지 처방으로 매일매일 다른 피부 컨디션에 최적화된 맞춤 마스크입니다 말마다 다른 당신의 피부 컨디션 이제 그때그때 골라 쓰세요 첫째, 지친 피부에 풍부한 보습감과 매끈한 리프팅 에너지가 필요할 때 보습앤 탄력 데일리마스크 이 마스크는 피부 속으로 수분 및 유효성분을 공급한 후 보습막을 형성하는 모이스트 래핑 시스템을 통해 피부 속 보습력을 오랫동안 유지시키고 유효성분을 피부 속부터 촘촘히 채워 피부 속 탄력감을 높여주는 쫀쫀 앰플 제형입니다 에터미가 개발한 특허완료인 저분자 히알루론산과 비타폴리 펩타이드 그리고 아카시아 콜라겐이 보습과 탄력 증진에 만족스러운 도움을 드립니다 둘째, 칙칙한 피부에 촉촉한 수분감으로 눈부신 수분광체가 필요할 때 수분앤 브라이트닝 데일리마스크 이 마스크는 워터뱅크 젤 시스템으로 촉촉한 젤을 형성하여 우리 피부에 수분을 빠르고 충분하게 공급해 하루종일 촉촉하고 생기있는 물광피부 구현은 물론이고 자연스러운 피부톤을 가꿀 수 있도록 브라이트닝 효과까지 발휘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에터미의 특허완료인 바다수선화 추출물과 천연 오미자 펩타이드가 그리고 자연 효능 성분인 부활초와 알프스 기가 화이트가 보습력 강화와 다크스파 케어를 통해 피부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줍니다 셋째, 스트레스 받은 피부를 잠재울 피부 쿨링과 진정 케어가 필요할 때 쿨링 앤 진정 데일리마스크 여름철 자극받은 피부를 위한 필수 아이템인 이 마스크는 쿨링 아쿠아 캡슐 폴리머 시스템을 통해 자외선으로부터 받은 피부 자극을 빠르게 진정시키며 청량한 쿨링 효과를 오랫동안 제공해 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부노화 현상인 열로화를 케어합니다 에터미의 특허완료인 내추럴 프로텍터가 그리고 판테놀과 아이슬란드 빙하수가 자외선으로부터 받은 피부 자극을 완화 진정시키며 피부 보습에도 효과를 줍니다 또 하나의 놀라움 내 피부 같은 초밀착 유리알 시트 이 세 가지 타입의 마스크는 모두 자연유래 친환경 시트를 사용합니다 초밀착 유리알 시트라 불리는 이 소재는 유칼립투스와 너도밤나무에서 추출한 리오셀 혼방 원단을 사용하여 자연 분해가 가능할 정도로 안전한 원단입니다 무엇보다 내 피부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밀착력과 투명성이 뛰어나며 얇지만 잘 찢어지지 않고 형태 복원력이 우수합니다 얇은 시트임에도 많은 양의 내용물을 담을 수 있도록 사게 되어 동일 두께 대비 내용물 보유력이 뛰어나며 통기성이 좋아 답답하지 않습니다 또한 누구나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넉넉한 사이즈로 만들어져 있는 등 모든 면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는 소재입니다 왜 에터미 데일리 마스크가 필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이외에도 에터미 데일리 마스크는 매일매일 사용해도 피부에 부담을 주지 않는 저자극 제품이며 사용 후에는 끈적임 없이 영양감과 수분감만 남겨 산뜻하게 마무리해줍니다 세안 후 스킨, 로션, 세럼 등을 바르고 나서 사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어떠세요?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지친 피부에 가볍게 한 장 이제 날마다 특별하게 에터미 데일리 마스크 하세요 날마다 다른 에터미 데일리 마스크 날마다 특별한 피부 관리 특허받은 4가지 효능 성분을 담은 초밀책 시트로 새로운 마스크를 경험하다 에터미 데일리 마스크 에터미 데일리 마스크 에터미 데일리 마스크 지친 피부 에터필 에터미 데일리 마스크